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 최대 현안 과제 가운데 하나가 국민의 힘에서 진행되고 있는 2차 컷오프. 경선에 과연 선거관리비원회가 조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유력한 시나리오는 조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눈에 가시 같은 부정선거를 외치면서 중앙선거관리비원회의 이익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황교안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과연 구체화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4.15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해온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모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명쾌한 그런 방법과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하다가 마무리를 했는데 지난번에 아주 간단하게 한두 문장 정도로 정리해 주시고 오늘 연결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조금 보여드리면요. 민주당 경선 부정이 이렇게 일어났다. 제외교법 그리고 ars 이런 내용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제가 몇 개 좀 가져왔는데요. 네. 그건 나중에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또 얘기했던 것은 국민의힘 당대표 부정선거에서 이런 특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려서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당내 경선 당내 선거의 부정선거에 있어서도 그때그때마다 방법이 조금씩 바뀐다 이런 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슈원님 말씀의 요지는 국가 차원에서 지방선거라든지 총선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선거뿐만 아니고 당내의 당대표 선정이나 대선 후보 선정에서도 부정선거가 그동안 많이 자행되어 왔고 그 가운데 사례가 2017년에 민주당 대선 2021년 6월 11일 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당대표 선축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어떤 말씀을 좀 해 주실랍니까? 오늘은 어제 했던 그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제 2017년 민주당 경선에서의 어떤 그 증거가 많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증거 뭐 어떤 증거가 있냐 이런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이 꽤 이제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가 힘들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몇 가지 정리한 거를 좀 내용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먼저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보시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외국에서 민주당, 2017년에 있었던 민주당 경선을 참여를 하는 그 과정을 지금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내용이 좀 길죠. 이게 왜 기냐면 간단하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오래 걸렸다. 거의 뭐죠?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얼마나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오래 걸렸는지 이런 내용 과정을 좀 이제 설명을 하신 분입니다. 본인 경험담인데 주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니까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선관위에다가 제외국민선거인단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등록 접수를 하면 등록증이 오는 데까지 3, 4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바로 오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메일 인증 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메일 인증 번호가 빨리 안 와가지고 이걸 한 이틀 정도 또 걸렸답니다. 이게 이틀 걸렸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또 귀찮은 게 제외국인 선거인 등록증하고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을 찍거나 스캔해가지고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첨부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첨부가 왜 안 됐는지 다들 이제 컴퓨터를 못하셔가지고 못한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진 파일을 첨부하면 C드라이브의 경로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에러 메시지를 보면서 등록이 중간에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얘기로는 방황과 환란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jpg 파일이라서 안 되는지 해서 jpg를 pdf로 또 변환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두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성관이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파일명을 소문자로 한번 해보시죠. 뭐 이렇게 얘기가 왔답니다. 그래서 파일명을 또 소문자로 해봤나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화를 해야지만 알려주고 이 부분 때문에 대문자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한글도 아마 있어서 안 될 겁니다. 영어 소문자만 올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알려주지 않아서 하루에 등록한 사람이 400명 정도밖에 안 됐다. 전체 제외 외국인 선거의 명단 수는 223만 명입니다. 223만 명 중에서 첫 번째 이걸 해결을 한 사람이 400명 정도였다. 나머지는 대문자가 있거나 한글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부터 해서 이게 지금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서 마쳤는데 등록 과정은 끝냈는데 이게 등록이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알 수가 없었댑니다. 제대로 통보를 안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은 또 등록이 됐다고 또 돼 있고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또 확인해 보니까 이게 등록이 됐다고 분명히 나왔거든요. 등록이 됐다고 나오는데 첨부 파일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라고 에러 메시지가 나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이 됐다는 것과 첨부 파일은 첨부가 안 됐다는 것이 동시에 나온 거죠. 등록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래가지고 이걸 또 확인을 했는데 이게 좀 연락이 안 돼가지고 또 기다렸는데 29일을 또 기다렸다. 한 달을 또 기다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금 설명을 길게 했는데 결국은 결과가 결과는 뭐였냐면 투표권 비대상자로 분류돼서 사과메일을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결국 투표를 했냐면 못 보던. 저도 못 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말했기 못하겠구나. 제외 외국인 대상으로는 투표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선관위에 질문을 했더니 질문에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건 제외 외국인 같은 경우는 모바일 투표로 진행이 될 겁니다. 모바일 투표인데 다음 내용은 제가 지금 저기 실병이 조금씩 나와가지고 실병을 좀 가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끝났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은 제외 외국인이 모바일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ARS 투표입니다. ARS 투표할 때는 부정이 있었는지를 아마 모르셨던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전화를 이제 전화 ARS를 할 때 녹음을 한 건지 아마 그거는 이제 아닐 것 같기도 하고 ARS 투표를 한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내 투표가 제대로 이제 접수가 됐는지 ARS로 이제 통화를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투표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체로 제보 카톡도 만들었나 봅니다. 제보 카톡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없이 막 카톡을 보내는 겁니다. 내가 연락을 했더니 내가 투표를 ARS 투표를 했는데 내 번호를 다시 확인했더니 내 번호를 이제 확인하는 어떤 방법이 있었나 봅니다. 내 전화번호를 확인했더니 투표가 안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카톡이 쇄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 여기 그 번호가 아니랍니다. 그 재차 확인해봤는데 등록된 번호가 아니랍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 지금 이 카톡 내용이 최신 것만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거 이제 뒤에 상세 내용 클릭해야 나오지만 여기 있는 이 모든 분들이 다 내가 투표를 했는데 투표가 안 됐다고 지금 제보를 한 분들이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소송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서 이제 응답이 오거든요. 이 전화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 응답을 녹음을 해서 소송에 이제 첨부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지금 소송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다 이제 지금 그때 당시로는 민주당 이재명 씨 지지자이신 거죠. 어쨌든 이런 부정이 있었다는 증거들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경선 부정선거가 진짜 이제 상상 속의 일이 아니라 신현실로 일어났었던 일이다. 아마도 당시 이재명 지지장 하셨던 분들은 지금 현재 통합당 국민의힘 당 지지하시는 분들보다 오히려 더 경선 부정선거에 대한 전문가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많이 이슈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근래에 더불어민주당이든 아니면 국민의힘당이든 간에 원내의 다양한 종류의 경선들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주도하는 선관위의 위탁에 가서 하는 부분에 많은 그런 부정선거가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조수하 님이 지금 정글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다음 말씀을 해 주시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뭐 이건 어제 했던 내용의 약간의 이제 좀 추가 보완적인 증거들을 보여드렸던 건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이제 진행할 내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K-보팅에 대해서 모바일 투표란 무엇인가 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선거를 한다. 혹은 통합당 내부에서 선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통합당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모바일 투표가 뭔지부터 일단 알아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모바일 투표에 민간 업체가 많이 나오기도 했나 봅니다만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비가 갑자기 세게 와 가지고 창문을 금방 닫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4.15 부정선거에서도 가장 부정이 많았던 부분이 제외국민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이런 부분이었죠. 그런데 아마 지금 또 더불어민주당이 모바일 투표를 제외국민투표에 도입하는 그런 방법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모바일 투표가 뭐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이런 부분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 투표라는 것은 K보팅이라고 합니다. K보팅이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게 한국의 어떤 시스템에 자랑하기 위해서 K-POP부터 시작한 거죠. K-POP부터 시작해서 K 방역. K로 시작한 게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선거도 K보팅이다. 이렇게 이제 네이밍을 하기로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 K보팅이 뭐냐면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중앙선관위가 왜 당 경선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당 경선 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면 동대표 선출 있잖아요. 동대표 선출 선관위가 합니다. 이거 아마 모르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 아파트 대표 선거 선관위가 합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선거한다 선관위에서 합니다. 이게 다 이제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 선관위가 합니다. 다 선관위가 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저기서 다 K보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는 다 선관위가 하는 겁니다.